지금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만 했다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만 한국에 강요했을까요? 지금 바이든은 재선을 위해서 미국 경제를 자기가 살렸다는 이미지를 엄청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용산 집무실 안에서 IRA 감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미국에 대한 국민들이 계속 규탄하고 반박하니까 반도체, 전기차, 밧데리, 바이오, 미국을 진출하는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대중견기업들 관련된 우리가 지무실 안에서는 항상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번에 정상에 대한 거 하면 뭘 요구할지, 뭘 받아들일지, 아니면 뭘 못 받아들일지, 뭘 요구할지, 뭘 관찰해 그걸 미국은 지금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동암청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며. 우리의 카드를 다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뭘 요구하는지, 지들끼리 우리, 그다음에 미국의 생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든지 완전히 미국은 가지고 노는 거죠. 들어준 척하다가 안 들어주고 딱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만 싹 가져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이미 윤석열은 글로벌 호구이고 미국에 엄청 책이 잡혀있는데 이게 심각한 사안인데 심각한 겁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지온 요청만 나왔어요. 역시 그거에서도 미국이 한국을, 대한민국이 호구로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왜 우리가 상관없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대야 됩니까? 그러면 러시아, 중국, 베트남, 북한까지 해서 완전히 범사해 주의권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 적대시하겠다는 건데 이미 윤석열이 그렇게 해서 지금 무역 수지가 그 나라들하고 무역 수지가 급감하고 수출도, 무역 수지 적자는 늘어나고 수출은 급감하고 무역 수지 적자는 늘어나고 교육량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13개월 연속 무역 수지 적자가 된 겁니다. 범사해 주의권하고 갑자기 적대시하고 전쟁할 것처럼 으르렁거리면서 그 나라에 진출해 있는 교포들, 유학생들, 거래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이 지금 가시황색이 있다니까요. 자, 이 문제, 여론이 심상치 않은데 그냥 협의하고 사안을 좀 들여다보고 미국과의 소통을 하면서 풀고 나간다고 하는 정부의 대통령실의 생각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건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죠. 일본 기시다한테 빡빡 기시다 와서 일본 출장사 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용산총독부랑 별목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냥 바이든을 난리면으로 조작하는 것도 몰라서 바이든가 되게 미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바이든 출장소, 바이든 형님 모시는 그냥 강, 약, 약강 강한 나라, 일본과 미국한테 완전히 약자가 돼서 부들부들 아부하고 아체만 하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일광 횟집에서 본인들이, 본인이 또 약자들한테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윤석열, 경호의 문제도 있고 보완의 문제도 있을 텐데 그래서 밖에서 조직폭력표에 도열 시켜놓고 영화 신세계 찍는 겁니까? 지금 댓글에 엄청나게 올라와요. 영화 신세계를 찍는 거냐, 니들이 저 폭이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 죽겠고 민생경제는 파탄 나와 있고 스테이플레이션에 진입해 있고 그다음에 일본 때문에 국민들이 열받아서 나라에 이런 서름을 느끼고 주말마다 국민들은 퇴진 탄핵 집회를 외치고 있고 지지율 30% 안팎밖에 안 되는 자가 1차 했으면 됐지, 공식 만찬 했으면 됐지 인근에 횟집까지 와가지고 수십 명이 술판을 벌이고 그것도 다 국민 세금으로 냈겠죠, 분명히 지금 세금 도둑 잡아라 하승수 변호사님 팀이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비공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놓고는 안에서 인사하고 얼른 이동해도 되잖아요. 100번을 양보해서 어쩔 수 없이 2차를 갔으면 밖에다가 수십 명을 도열시켜서 그것도 일렬로 그것도 세결이 있나보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그다음에 주로 인사하는 자는 보니까 도열된 자는 제일 약자들이에요. 앞에 있는 애가 힘세니고 맨 뒤에 있는 애의 약자들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주로 돌아다니는 애들은 장재원, 한동훈 그거 아니야. 일본하면 미국한테 꼼짝 못하고 아보아참 아니라고 정신 없는 자들이 문재인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저희들끼리는 또 서열 정해서 윤석열 옆에 장재원 한동훈 등 있고 그다음에 약자들, 국회의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장들은 쭉 줄 서서 와, 저희도 거의 90도라 안 돼요? 두 손 번쩍 들면 하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딱 약자 앞에서 강자돼서 오만하게 한 손 흔들고 있고 국민 세금으로 뭐 선지도 않은 겁니까? 또 보안하고 경호, 보안 걱정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사실 그런 걱정하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그냥 알아가지고 수백, 수천명 해갖고 항의나 됐으면 좋겠어요. 물리적으로 해고자 하는 건 반대합니다. 저도 그런 건 절대 운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보적, 경호 관련된 것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국민들이 볼 때도 위화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엄청난 위화감이죠. 지금 너무 경기가 어렵고 힘든 이런 민생 상황에 있어서도 이렇게 대통령을 포함한 17개 시도지사를 포함해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의원까지 나서 아마 근데 사진 보니까 야당 지사들은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안 보는 모양이죠? 아니, 뭐 갔다고 하더라고요, 일부는. 아,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진에는 우리가 사진 판독원에 보면 안 나오고 사진에는 김진태 보이잖아요. 아마 거기만 확대를 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찾아보면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있었다는 거고요. 야당 지사들 누구한테 물어보면 그것도 속 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뭐 그 자체가 17개 시도지사 저녁짜리 저녁짜리라고 해서 뭐 갔다는 건데 공식 일정이라서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일렬로 도열해 있는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냐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생각을 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만약에 초대를 해서 대통령한테 지방정부 수장으로서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하나 더 건해야 될 게 있어서 갔다 하더라도 저런 짓은 하면 안 되죠. 저기 있는 사람들 명단 전원 공개돼야 됩니다. 네, 얼굴이 식별되는 사람들 그런 명단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정확히 윤석열 여기서 봐도 추경호 한동훈 김진대까지는 보여요. 네. 아무튼간 저런 짓이나 하고 있으니 국민들 속이 터지죠. 오늘 리얼미터 조사도 약간 소포가 하나 있던데 0.3% 포인트 60대, 70대 어르신들 빼면요. 지금 지적이 20%대예요. 원인권 쓸 때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외국에서 조사한 거에서도. 네. 그런데 30% 유지하니까 다행이라고 하고 히덕거리고 1% 올라가면 웃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니, 부정 여론 60%에서 65%인데 그거 가지고 웃을 수 있어요? 그게 국정동력이 되겠어요? 동력이 안 생기고 있는 거고. 동력은 지지율이 30%, 40%만 돼도 끊임없이 고뇌하고 괴로워했다잖아요. 이렇게 낮은 지지율의 원인은 무엇이며 우리는 뭘 반성해야 되며 비가 와도 가뭄이 돼도 대통령 탁 홍수가 돼도 대통령 탁 장마도 대통령 탁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좋아하는 술도 안 먹고 먹더라도 정말 지문 끝난 다음에 조용히 국민들 앞에서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까 한두 잔. 그래요. 그런 민심이 이번에 4호 재보궐선거 특히 전주의과 그리고 울산에서 있었던 기초의원 선거도 그렇고 여기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듯이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당선 또 안혜옥 후보의 선전 이걸 봐야겠네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울산에서 울산 남구 김기현의 지역구 울산광역시장과 울산 남구원을 지낸 지금도 남구원이죠. 김기현의 지역구에서 민주당 기초의원이 당선됐다는 거 그다음에 울산시 교육감 후보님 진보 후보님을 압승했다는 거 당선을 하면서 거의 60% 압승을 했잖아요.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선창수 교육감이 당선이 됐고요. 울산 시민들 보기에도 울산을 대표하는 김기현인데 시장까지 했는데 울산시장할 때는 끊임없이 비리 의혹이 넘쳐났거든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지금이나 수사하면 저런 구속시키셨다고 고언할 정도로 그것도 굉장히 불쾌했는데 당대표되는 과정에서 짐으로 된 게 아니라 연계 윤석열 앞잡이 돼서 겨우 됐는데 더 웃긴 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 박정희 기자님도 정치 많이 분석해봤지만 여당 대표 중에 이렇게 존재감 없고 이렇게 인지도 낮은 사람은 못 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황교안이나 홍준표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누군지는 알죠. 원내대표까지 알잖아요. 나경원 원내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인지도가 있었죠. 더 재미있는 건 이번에 원내대표를 또 TK를 시켰단 말이에요. 윤재호 의원. 혹시 아셨어요? 저는 알았죠. 이런 건 알으셨죠. 원내수석 부대표도 했으니까. 옛날에 원내대표하고 경찰친신이었는데 저도 그 정도는 아는데 저도 가물가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장활동이나 정치활동에서 눈에 띈 게 거의 없었거든요. 대중적인 인지도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국민의힘당은 지금 조대원 전 당협의원장 이야기한 것처럼 완전히 폭망인 길로 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잖아요. 고향시 당에 변경했던 조대원 씨가 뉴스버스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완전 폭망이다. 아예 망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기현 울산 시민들이 보기에도 울산을 대표하는 정치인 데 존재감이 너무 없어. 윤석열 앞잡이 돼서 완전히 옹다 불법적으로 당 내부 당무에 개입하고 경선에 개입해서 겨우 됐어. 유승민 날리고 이준석 날리고 이준석을 바이든하고 유승민을 바이든하고 나경원을 바이든하고 안철수를 바이든해가지고 계속 바이든을 해서 결국 김기현이 됐는데 그거로도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져. 컨벤션가도 없어. 존재감도 없어. 그리고 국민들이 아직 당대표가 누군지 몰라. 하는 일도 없어. 최고인들 맨날 실언하고 망언을 해. 사고쳐. 울산 시민들이 센서에 개짜증나는 거죠. 내년 총선에 심판할 거 미리 총선하자. 미리 심판하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